자 지금부터 chatbot이 무엇인가를 힙챗이라고 하는 아틀라시안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채팅 서비스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이 chatbot, 이미 만들어져 있는 chatbot을 쓰는 모습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chatbot을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지금 보고 계신 이 서비스는 힙챕이라고 해서 힙챕 라고 해서 좀 유명하진 않은 서비스인데 저도 사실 chatbot이라는 거 써보는 게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증명들이 있어서 여러가지 중요한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서비스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여러가지 채팅 서비스들 많잖아요. 카운터, 네이버, 라인, 또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여러 서비스들이 앞다퉈서 chatbot이라고 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이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특히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선언한 바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얘가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힙챗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뭐라고 할까요?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업용 채팅 서비스고요. 이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회사가 오픈 튜토리얼스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고 이 서비스에서 그리고 거기에 소속되는 사용자들을 등록해가지고 그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채팅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구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사용법을 설명드리는 것은 좀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힙챗에 제가 계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o2orghipchat.com 접속하셔도 접속 안됩니다. 자 요 주소는 요건 이제 제가 가상의 계정을 하나 만들었고요. 요건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단체인 오픈 튜토리얼스라고 하는 단체에 저는 속해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사용하는 어떤 사례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이 만든 그런 계정입니다. 실제로는 다른 계정을 쓰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계정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에 크리에이터 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채팅방을 개선하는 건데요. 요 채팅방에 뭐 예를 들면 뭘로 할까요? 전체 회의라고 하는 룸을 만들고 그리고 크리에이터 룸을 하게 되면 전체 회의라고 하는 채팅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방에 구성원들이 가입을 해서 요기에서 이제 집단적으로 단체 채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그 뭐랄까요? 이 주목해야 될 기능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요기에 보면은 인테그레이션스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인테그레이션은 통합하다라는 뜻이죠. 즉 채팅봇을 이 전체 회의라고 하는 채팅방에 통합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여기서 체크아웃 힙챕 인테그레이션 이라는 것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이런 화면으로 뜨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쭉 줄줄이 나오는데요. 자 이 중에 아주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예를 들면 GitHub GitHub이라고 하는 소스코드로 공유하는 서비스죠. 이 서비스를 클릭하면 GitHub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힙챗의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add integration을 클릭하면 예 GitHub을 여러분의 전체 회의라는 채팅 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건데요. 여기 approval approval라고 하는 승인이라는 뜻이죠.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커넥트 GitHub이라고 하는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서 저는 이제 GitHub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GitHub이 붙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로그인이 안 되어 있었다면 이제 로그인 같은 작업들이 처리되는 과정이 중간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예를 들면 저희 오픈 튜토리얼스의 소스코드가 들어있는 오픈 튜토리얼스 튜토리얼스 뭐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뭐 githerry라고 하는 이런 걸 제가 한번 붙여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 GitHub에 있는 githerry라고 하는 제가 만든 저장소가 붙은 겁니다. 됐고요. 그리고 다시 hitchap으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GitHub이 지금 전체 회의라고 하는 채팅방에 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있는 githerry라고 하는 저게 이제 붙은 상태인데요. 제가 githerry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가보면은 자 githerry라고 하는 참 이상하죠? 여기에 issue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제가 new issue 새로운 issue를 한번 발급해 볼게요. 개선 이미지 품질 개선 품질 해상도를 향상시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submit을 하게 되면 그러면 github에 이렇게 submit이 된 상태고 제가 hitchap을 한번 들어가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github에 새로운 issue를 등록했더니 힙챗에 이렇게 내용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무슨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이 github 같은 사이트는 중요한 사이트지만 어떤 일을 할 때만 가는 곳이죠. 하지만 이제 채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쳐다보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채팅 서비스죠. 뭐 카카오톡이나 또 페이스북 메신저나 이런 것들을 항상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주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티 뭐랄까요 알림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 채팅 앱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가 전송될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요 그렇다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채팅봇의 기본적인 용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힙챗은 여러 가지 그 이 챗봇을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서비스들을 여러분이 자신의 어떤 채팅 룸에다가 채팅방에다가 붙이게 되면 외부에 있는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것이 자동으로 여러분의 채팅방에 통보된다라는 것이죠. 뭔지 아시겠죠? 그럴까요? 5 5 5 7 7 8 15 12 아멘